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코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계속 이탈하면서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현재 박스권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3,200원에서 16,300원 정도,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 이탈하면서 조금 힘이 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위치는 그렇고요.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일단 뭐하는 회사냐 설명드리게 되면 반도체 DDR5용 메탈 파워 인덕터를 현재 공급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하는 전자부품 업체이고 전방 시장으로는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와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 및 OLED, LCD, PDP TV와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및 멀티미디어 가전제품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고 자회사인 아비코테크를 통해서 PCB 즉 인쇄회로 기파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3형 전자와 전기차용 인덕터 신사와 합작법인은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어떤 사업이냐면 쉽게 말하면 IT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관련된 부품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제 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덕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전기차 쪽으로 부품을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전액 콘덴서 전문 업체인 3형 전자는 여기 내용이 들어가면 3형 전자하고 동사 아비코 전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비코 전자에만 집중적인 게 아니라 3형 전자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십니다. 혹시라도 3형 전자를 보여주신 분들도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형 전자와 전기차용 인덕터 신사업 합작법인 설립 즉 JV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전액 콘덴서 전문 업체인 3형 전자는 인덕터 및 저항기 전문 업체인 아비코 전자와 고부가 같이 전기차용 인덕터의 생산 및 판매 확대를 위해 SNA 전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1월 11일에 체결했다. 신설법인인 SNA 전자는 나노 크리스탈 코어의 핵심 기술을 가진 일본 KCON과의 협력으로 코엘 권선의 위탁 업무를 비롯해 국내에서 자체 연구 설비 및 샘플 라인을 갖춰 국내 고객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3형 전자 관계자는 신사업 관련해서 이달 법인의 설립을 마쳤으며 1분기 중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동 소자의 대표인 RLC 중 3형 전자는 C 즉 콘덴서이고요. 아비코 전자 동사인 아비코 전자는 L 즉 인덕터와 R 즉 저항에 전동적으로 강점이 있어 양사가 협력하여 글로벌 종합 전자 부품 회사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3형 전자는 콘덴서에 조금 자라는 측면이 있고 동사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인덕터와 저항 쪽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합작법인 즉 JV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었 양사의 강점은 10분 활용하여 품질과 납기가 중요한 전기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시너지를 발휘하여 26년부터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을 예상되며 기존 하이브리드 콘덴서 투자와 더불어 전장 자동차 전장 시장을 통한 3형의 성장을 기대해달라고 했다. 3형 전자는 최근 전장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전도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전액 콘덴서 제조로 위한 기술 제휴를 비롯해 신사업 분야의 통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케미콘, 아비콘 전자 등의 파트너사와 적극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3형 전자 그리고 아비코 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사 같은 경우는 IT 부품업체에서 전기차 부품업체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 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IT 쪽에서 전기차까지 약간 사업을 넓히면서 향으로 도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0원에서 16,000원한테 박스권 구간인데 현재 여기를 이탈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조금 암울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아직 바닥을 완전히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예요. 현재 바닥은 완전히 삼중바닥 이상이 확인이 되면 아, 진짜 바닥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에 현재 지지대와 처항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현재 종가 12,040원이 되겠습니다. 저항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1차 저항때는 13,000원, 2차 저항때 14,000원, 14,500원과 15,500원, 16,500원까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지지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11,500원, 2차 지지대에 11,000원, 3차 지지대는 9,5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진바닥이 확인이 안 된 게 뭐냐면 최소한 삼중바닥 정도는 남아야 되거든요. 아직 외바닥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실히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4만 1천 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최근에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2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팔고 있습니다. 누가 팔고 있느냐? 금투가 조금 팔다가 현재는 약간 관망이고 보험과 투신이 현재 팔았었고 연기금을 샀다가 현재는 관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험하고 투신이 현재는 이 종목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정도 트레이딩도까지 전환이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투, 보험, 투신 위주로 보시고 연기금을 현재 사놓은 걸 그 다음에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위주로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험하고 투신 위주로 현재 팔고 있는데 최소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정도까지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6.9%대입니다.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부터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산은 6.9%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최대주가 지분율은 35.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좋습니다.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산은 35.5% 최대 지분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조금 많이 흘러내렸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터와 저항기를 관련돼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에 현재는 집중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전기차 쪽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이쪽은 다 다 아시겠지만 뭐가 있냐면 한국 단자공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단자공업이라는 건 뭐냐면 단자, 쉽게 말하면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어디에 들어가나 자동차에도 커넥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납품은 어디에 사냐 현대 모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협력업체가 어디냐면 한국 단자 되겠습니다. 한국 단자가 1차 협력업체고 한국 단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완성차의 입장에서는 2차 협력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에도 들어가긴 했었는데 진짜로 실적이 나오는 건 전기차 쪽으로 향후에 나올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이제 합작법인 즉 JV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향후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겠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1,400억 원대에서 22년도에 1,60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영업액은 30억 원대에서 110억 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로 증가를 했네요. 21년 대비 22년입니다. 단기 순위가 37억에서 94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에는 상당히 힘들었었네요. 1, 2, 3분기 전부 계속 영업이 적자였습니다. 1분기 2억 원 적자 2분기에 13억 적자 3분기에 8억 적자이기 때문에 22년 대비 23년도에 영업이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23년 대비 24년도에는 그래도 약간 실적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폭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는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거죠. 23년 대비 24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부채별 같은 경우는 26% 유보는 1,5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자, EPS와 BPS 말씀드리게 되면 EPS는 704원, BPS는 8,800원입니다. 이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컨센스도 나와있으면 조금 보기 편할텐데 이 컨센스도 안나와있기 때문에 중소형제도 안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최종 마무리가 됐던게 22년도 실적인데 대략적으로 700원 정도 되겠습니다. BPS는 8,800원인데 현재 7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0원이면 7,000원이면 10배입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한 15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19,000원에서 현재 12,000원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는 적정 밸류에이션의 딱 상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 적정 주가 상단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은 PR 15배 정도 구간인데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상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적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기관이 현재 순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가는 조금 바닥을 다진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 올려서 PCB 쪽에서 54.9% 그리고 인덕터에서 45%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쪽에서 실적이 나왔었는데 향후에는 전기차 쪽으로도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BW 형사였던 게 2016년도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인가 8년 전이죠. 8년 전이기 때문에 매물이 다 소화됐고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계사함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연성회로기판 즉 FPCB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인덕터를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존자 오늘 종가 12,04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형인데 현재 순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기관이 순 매도에서 최소한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도 돼야만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이 진바닥인 걸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현재 외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쌍바닥 삼중바닥 정도를 만들어져야만이 아 지금 바닥이구나 기술적으로는 한 삼중바다 그리고 수급성으로는 기관이 현재는 순매도를 멈추고 최소한 트레이딩 정도는 되는다. 그리고 순매수로 전화되면은 주가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산으로 2021년대비 2022년도에는 22년도에는 264.5% 영업이익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대비 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전환 됐습니다. 적자전환 됐고요. 다시 23년대비 24년도에는 소법 흑자전환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삼형전자와 전기차형 인덕터 관련된 신사업 관련된 합작법인은 설립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는 IT기기에서 향후에 신사업으로 전기차 부품까지도 사업을 다확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제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4.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25.0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차트 추세는 30분에 사서 70분에 팔고 수급 추세는 20분에 사서 80분에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현재 저점 위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3,000원 2차는 14,500원이 되겠고요. 선절가 1차는 11,000원 2차는 9,5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이기 때문에 새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주식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비콧 전자에 대한 정보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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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